오늘 참가보로 이번에는 18번 갈매동 강정숙 선택팀 수업에 모신 황숙희 실없는 약속 우리 대별이 모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기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박수주세요 자 황숙희 모셨습니다 실없는 약속 그러니까 황숙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вед었습니다 앞으로 앞으러 앞으러 네 앞으러 다oute다 앞으러 어어 으 으 으 burgh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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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